안녕하세요. 학신입니다. 이번에는 지금 김진태발 국채, 지방채를 부도처리 해버린 바람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들이 돈을 안 갚을 수 있네. 이러면서 채권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지. 돈 빌려준 이율이. 삼성중공업 채권이 7%를 준다고 했는데도 다 판매가 안됐다고 하는거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건설회사나 혹은 다른 업체에서 돈을 벌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.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자 주면서 견디다가 물건을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분양을 다 하면 분양 수익으로 다시 은행이 빌린 돈 다 갚고 다시 돈 빌리고 이자 주면서 받고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부도나는거지. 은행에서 이제 돈을 안 빌리면 자금이 안 돌아가면 현금이 안 돌아가면 최근에 건설업체와 부도났다 그러잖아. 그래서 건설업체 부도비율을 검색해 보니까 자 보자. 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 비율, 차익금 의존도, 유동비율, 부채비율, 21년 100대 건설사 부채 1위, 한진중공업 580% 와 580% 21년도에 21년도에 자 한진중공업 580, 두산건설 410, 부도나서지, 에코플랜트 380, 쌍용겸남, DS종합건설, 대우산업 290% 이런식으로 부채가 높아도 돌아갈 수 있는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은행에서 돈을 회사에 빌려주든 개인한테 빌려주는 이유가 뭐겠노?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가 뭐 3년 혹은 뭐 10년 거치 이렇게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10년 거치에서 빌려주더라도 내가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고 원금도 100% 회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야 500%씩 300%씩 이렇게 되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이유가 뭐다? 말했듯이 돈을 빌려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100% 받을 수 있다 싶으니까 빌려주는 거고 이게 사고가 터지는 거는 100% 못 받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떤 사이고 이러면서 짬짬이 서류를 뭐 이렇게 뭐 가라로 적어도 해도 뭐 잔고 증명을 고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저희끼리 서류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야 자 그런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된단 말이지 왜 부채율 높으면은 얘들이 이제 금리 높아지면은 얘들이 돈을 우리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딴 데도 빌려주는데 우리가 안 빌려주면 딴 데도 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얘들 불안한 것보다 더 싼데 더 잘 갚을 수 있는데 걔네들한테 빌려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채율 높은 데는 더더욱 안 빌려줄 거다 그러면은 부도 넣을 수밖에 없지 왜? 아니 계속 부채율 높은 데 누가 빌려주노?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다니까 왜? 시중에 코로나 때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나 그걸 회수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이제 자금을 묶어서 소비로 인해서 혹은 돈을 경기를 위축시켜서 이제 벌어들였던 걸 계속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점진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면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라면 뻔히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 마진이 적은 업종 지금 금리 7% 8% 한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8, 9% 순이 10% 나오면 8, 9% 같으면 빼버리면 한 3%, 2% 마진으로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순이익 한 7%, 6% 같으면 은행에서 빌리는 이율보다 갚아야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지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건설사가 부채는 건설사 부도 건설사, 건설업체 부도 최근에 부도 넣는 게 경남 18위 건설, PF8 도미노, 중견기업 이게 인재시작이에요 인재시작 부도러 업체 21년 인재시작 건설업 줄도산 통계는 알고 있다 건설사들 비명 이게 왜 뻔히 보이는데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어딨노? 돈개발, 돈개발 무슨 뭐하는 회사고? 건설회사, 부채율 26% 26% 당장 쓸 당자비율 500% 얘들 재고 자산이 5,400억, 저거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5,400억지 배당도 3.6% 주고 장복만 이사, 장복만 사장 얘들이 영업이익이 얼마더라? 23% 나와 저거 땅에다 올리니까 자 부채율 26% 짜리가 부도 날 확률이 크겠나? 부채율 100% 짜리가 부도 날 확률이 크겠나? 부도 날 확률은 아무래도 26% 보다는 100% 짜리 크겠지 근데 200% 300% 짜리가 무너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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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기존에 살아있는 회사들은 어떻게?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던 파이가 얘들이 이제 이삭죽기 하는 것처럼 우리 IMF 때 아파트 좋은 거 뭐 좋은 주식 이삭죽기 하듯이 싹싹싹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줬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돈개발 같이 이런 식으로 부채율 낮은 회사가 부실공사에서 부실공사로 부도 난 거 아니잖아 현금이 안 돌아서 부수는 거지 맞지? 무조건 지어가 팔고 하면은 돈 되는 땅에다 건설업체들이 올려가는 데도 있을 거잖아 그런데 경매를 뛰어들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얘들이 클 수 있단 말이지 자 건설업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돈개발 같은 데가 이빠이 좋다 왜? 지금 내가 공부할 때 4,800억인데 지금은 좀 더 떨어졌을걸 한 4,000억 초반대? 지금도 굉장히 싸다 지금 4,800억일 때 퍼가 6.5배 아 그때? 지금 3,000억이가? 돈개발 얼마야? 돈개발... 돈개발 한 번 보자 돈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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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400억! 4,000억이고 3,400억이야 와... 4,800억보다 한 번 보자 10배, 20배 20% 빠졌으니까 퍼가 한 5... 4점 얼마 나오네 4점 얼마 돈개발이 건설업 중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면은 얘들은 배당도 있고 건설업에 투자할 것 같으면 돈개발 같은 데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끝!